이어폰이나 보조배터리 같은 휴대전화 주변 기기들이 속속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 명품 수요가 주춤해지자 입문용인 이른바 엔트리 아이템으로 MZ세대를 공략한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팽이 같은 물체를 들고 와 내려놓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업체에서 내놓은 400만 원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업체는 고유 문양을 새겨놓은 무선 이어폰까지 출시했습니다. 또 다른 명품 업체는 우리 돈 약 120만 원의 보조배터리와 250만 원대 무선 충전기를 출시했습니다. 누가 200만 원짜리 무선 충전 패드를 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서. 최근 명품 업체들이 가방, 의류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잠재 고객인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적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것.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자기네들의 확실한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명품을 활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콩학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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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뉴스 콩학구입니다.